오늘의 게임은 호라이즌 제로 던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업로드가 좀 안 돼가지고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오다가 이 게임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딱 메인 퀘스트만 하겠습니다. 너와 나이예요. 여기. 어디에 있어? 내 딸에게 가고 있어. 좋아. 오늘, 너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 그녀는... 그런데... 그녀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몰입도를 위해서 음... 서버케까지 다 해버리면 플레이 타임이 거의 50시간에 육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 맥락만 이해하면 되니까 중간에서 나오는 그런... 그... 메모 뭐... 홀로그램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제끼고 대화 선택지 같은 경우도 어... 중요 부분 빼고는 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오로지 엔딩을 위해서만 달리는 거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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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전자 우리의 전자 우리의 전자 우리의 전자 우리의 전자 우리의 전자 하나는 두근두근 그것들이 여유롭게 한화번호 저에게 누구의 힘이 한 번에... 하이마리아크 티르사, 뭐하는지? 그녀는 이 랩을 잊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부닥에 걸고 싶어. 오는 과정을. 그리고 네네,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쇼핑시오. 당신은 몇 년이 프랑스의 반응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으로. 당신은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뭘... 나는 높은 매트리아크, 당신은 선택한 것이었고.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시나요? 네, 네, 이제 고고! 그리고 준비했다. 고고! 여러분들의 몰입감을 위해서 제가 멘트를 좀 줄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들은 그 이름을 알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그의 삶을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의 삶을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말해 주세요! 에일로이드! 아, 귀여워. 여자 적장이 둘이나 되나? 그의 이름을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삶과 그의 삶을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당신은 이 삶과 그의 삶을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 그리고 당신 어디에 가고 있다면 내가 따라할 것입니다. 세 게임. 난이도는 족밤 난이도인 매우 어려움으로 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게임 자체가 쉬워서 에이로이! 에이로이! 와, 얘가 벌써 머리가 양아치야. 오, 바리스의 발이 많아. 오, 바리스의 발이 많이 넘어갔어. 에이로이! 이제 가야 한 번 더 찾을 수 있나요? 에이로이. 잘 됐다. 좋은 아이가 아이들, 나와요 그녀는 그녀의 아웃캐스트 그녀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저기 여기 오... 그만 와아 애가 막 무슨 여섯살에? 진짜 막 어렸을 때부터 정말 스펙테클 하지 않습니까? 라라 크로포트보다 더 일찍 막 모험을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메인 퀘스트 과거에서 온 선물 어린이 성우를 쓴 거지 엘리같이 좀 애매할 때는 엘리 성우는 이제 성인이잖아 근데 성인인데 엘리 성우 같은 경우는 나이가 13살, 14살이지 아기 성우를 쓴 거야 정식 성우는 아니겠지 드라마 보면 요즘 드라마 영화보면 연기 잘하는 애들 많잖아 이 길 맞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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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ink 나이스 에이스 열 곡성 효진이가 가벼워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지도 물으면서 지랄이 지랄이 이거 보면 이 블루투스가 지장 이 블루투스 칼싹하고 딱 붙는다 무슨 자석 재질도 하는고 아니면 피부에 반응해서 찰싹하고 붙나 다 곳에 이것이 어떻게 무엇이 중한디 그녀더 열어둔 아마 이 기술을 찾았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어떻게 열어볼까? 지금 보면 그 그래픽이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홀로그램 가자 이거 못 본 사람은 생망으로 못 봤다는 사람은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피어원은 지금 하면 좀 허접해 보이지 그 당시에는 슬로우 효과로 정말 획기적인 스타일로 정투를 했던 거고 그때야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뭐지? 아이자 클락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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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이런 홀로그램을 처음 봤을 거 아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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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가족이라고 해봤자 로스트가 신빌로 들릴 거 아냐 흔 계속 하자 합시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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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하이 애는 가족은 진짜 가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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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문명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지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만약에 서브캡까지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사서 뭘 하겠습니까 대충 대충 메인캡만 하면 아 이거 뭐 대충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서브캡까지 하면 50시간 정도 되잖아 전화가 왔네 받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가 안오니까 이제 관리사무소가 나오네 자 이제 전화가 안오니까 관리사무소가 나오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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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의 세계는? 뭐지?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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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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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 아... 아...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손을 가져올게요. 손을 가져올게요? 그 놈의 장면이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길에 올라올게요. 따라해 주세요. 방송하고 지금 전화하느라고 전화가 동시에 왔어 전화 딱 안 받으려고 하니까 중요한 전화라 알아요 게임 소리하고 목소리 잘 들리니? 도내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영상 도내는 하지마 영상 돈에 지금 막아놓을게 음성돈에는 어차피 유튜브에 녹화하는데 안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채팅도 안들어가고 유튜브는 오직 영상과 나 혼자 방송하는 것처럼 그냥 벽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튜브랑 약주머니 일단 쓰자 유튜브랑 트위치 방송이랑은 별개로 녹화가 되는 거라서 유튜브에는 여러분들의 채팅도 안올라가지 그리고 화질과 음질도 다릅니다. 좀 더 고품질의 화질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음성도 달라 방송할 때랑 장치가 달라서 트위치 다시보기랑 유튜브에 녹화된 영상 퀄리티나 음향이나 보면 확실히 딱 차이가 나나. 더 가까운 해석에 마신을 찾을 수 있는 마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하 라프레이야 1개월 구독도 고맙다. 모든 메신이 위험한 것들은 그들의 권한이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을 것들은 오 오르베이라 1개월 구독도 고맙다. 난 리액션이 별로 안 좋지 다른 데는 막 뽀뽀드 해주고 그러는데 해줄까? 하하하하 미안하다 긴 수풀에서 몸을 숨기면 스텔스 무슨 기계 벨로시 랩타처럼 생겼어 더 가까운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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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버는 게 정말 힘듭니다. 트위치에서 방송한다고 해서 오 또 다른 방송 시작하면 처음에 딱 턱을 괴고 언제 돈에 터지나 하면서 노가리 까는 거야 이리와 여전히 왔다 나는 한국사람 이름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외국... 무슨... 아 저기 뭐냐 게임 속에서 나오는 막 그 외래어들은 잘 모르겠더라 기억이 잘 안나 데드스페이스를 하면서도 데드스페이스 나오는 크리처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저는 둥글레 또 깝치네 누구야? 그가 왜? 왜? 웃음을 밀어 테브! 너는 어디에 가야해! 테브! 어디에 가야해? 그를 잃어버려. 우리는 부족자들이예요. 그는 부족자들이예요. 그는 부족자들이예요. 그는 부족자들이예요. 이제 이리와. 그 훈련을 찾아봐. 나한테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러지마. 니 거울 보고 얘기를 해.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것은 스트라이더이예요. 피 먹고. 하아! 왜 그를 쫓아났어? 흠. 어떤 기능들이 쉽게 나타내셔서. 너보다 못생기고 그래도. 너보다 이쁜여자들 사귀었다. 왜?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 이 새끼앤바! 너보다 잘 나고. 다 이쁜여자들 사귀고 그랬었던데. 어떤 기억도 있어. 팩트야. 어 이거 피다. 너 따위 것이 지금. 남의 얼굴을 평가하고 막. 그리고 이번에 팬미팅에 나오는 그 애들도. 얼굴 보고. 그런 애들이 없어. 지금 600명이나 지원했던 애들이 왜. 지원을 했겠어. 어차피 못생긴거 알지만. 그냥 같이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러고 싶어서 지원한거 아니겠어? 엘로이.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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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중후반이고. 30대 중후반이야. 틈만 남아. 틈만 남아. 막 놀리고. 막. 막. 침 뱉고. 막. 멍청마리. 하고. 막. 막. 그래. 그래서야만 했냐? 자. 첫번째가. 이제. 여기. 내 signal에. 그 벽을 하자. 왠지. 내 signal에. 왠지. 저러다 걸리면 X 되는데 자, 돌을 던지자 야 야 어, 저 아시 맞출 수 있겠는데? 뭐 안 맞춰지네? 구경 잘했시다 볼맹이 죽고 금속 샤드 와이어 그리고 나무 나무 피 얘는 피를 채워주지 나무와 샤드를 이용해서 화를 만들 수 있고 도로 도로 돌은 닦기 필요가 없어 아, 활이 정말 너무 작지 않네 여기 파크라잇 시스템 이 게임이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파크라잇 시스템 그 다음에 약간의 스카이림 그리고 위처의 그 탐색 대화 방식도 위처지 또 다른 약점은 등입니다 등 쪽에 캐니스터라는 말을 알아듣는다 제가 물론 얘는 스카우터로 보는 거겠지만 게임을 끊어 그 탐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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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날 발견하기도 전에 이미 발견했구나 멋진 사냥이었다 내일 또 훈련해? jar 을 많이 짬뽕을 해놨기 때문에 재밌는 거야 파크라 해 왔던 사람들도 익숙하고 위처를 해봤던 사람들도 익숙하고 그리고 중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뭐 물론 이제 미래지만 스카이 림 같은 그런 뭐 배경 음악과 막 그런 것도 있어 퀘스트를 완료했을 때 뚜둥소리 조차 스카이 림 좀 연상시키고 툼레이더에 뭐 벽타기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왔고 각 게임들의 장점을 잘 버무렸는데 한 가지 약점은 인간들의 AI 가 너무 야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 로봇들의 AI 는 그나마 괜찮아 인간들의 AI 는 살짝 어설크지 젖색이 깝시더니 저거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닙니다 파크라잇 위처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익숙하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스카이 스카우트 자체가 애들 경로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어서 얘 머리 스타일이래서 그런가 머리가 목이 없어 보인다 비율이 어린애에서 여섯 살이잖아 지금 여섯 살 치고는 정말 엄청난 몸질을 하고 있지 포커스를 해서 이거 흔적을 하면 얘가 이동 경로 자체를 다 알 수가 있어 굉장히 이게 좀 사기지 어떻게 보면 이 이동 경로 자체를 없앴어야 돼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니면 최고 난이도에서는 이런 경로나 이런 것들 표시를 못하게 예를 들어서 라스트 오브스처럼 아예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경로가 이게 사기야 또 한 가지 단점 찾았다 패드의 감도 조절이 안 된다 또 한 가지 단점 찾았다 키를 갖다가 나 같은 경우는 R1, R2를 이용하는데 R1, R2와 R2, L2를 바꿀 수가 없어 활 쏘는 게 무조건 L2, R2로만 써야 돼가지고 나 불편해 활 조절하기가 좀 불편하지 이걸 좀 바꾸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 나 불편해 그러니까 깝씨 말라니까 이 새끼가 야 여섯 살이야 야 야 야 야 야 아나 혹시 송글라 wagon 감도 조절이 안 돼서 좀 안 좋은 점은 그 에임이 어.. 굉장히 빠른 막 대대다 전투...나... 이제 급박한 이런 상황에서 에 적의 움직임 보다 내 에임이 못 따라가니까 그럴 때 에임은 또 재조정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짜증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감도 조절하고 L1과 L2를 바꾸는 것만 좀 해줬어도 좋았을텐데